민주당의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 컷오프 결과가 오늘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시장 군수 공천 신청자 4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최종 논의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시군별로 컷오프 대상과 경선 후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시군별로 많게는 5명이 단체장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누가 경선 전 컷오프 대상이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